무능, 무개념, 무책임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를 파행시킨 윤정부의 전북동인과 함께 분노합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정을 무사히 소화한 158개국,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전 정권과 전라북도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개하려는 후한 무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세계잼버리 개혁까지 무려 15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1년 전부터 폭염과 폭우대책, 해충방역과 감염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조기 퇴양을 초래했습니다. 맷 하이드 영국 스카우트 연맹 대표도 지적했듯이 잼버리 대회 초기 현장에서 제기된 의료 서비스 문제, 화장실 샤워장 등 열악한 위생 문제, 음식 문제, 폭염 대책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조직위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세만금 세계스카우트 젠버리 지원 특별법 5조와 그에 따른 여가부 고시와 조직위 정관 4조에 따르면 여가부와 조직위의 업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를 전라북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법에도 여가부의 고시와 조직위 정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젠버리 대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준비 부족 그리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 이것이 이번 세만금 세계 젠버리 파행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전북도의 책임입니까 젠버리 대회 개형 두 달 전에는 폭염과 폭우 등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대비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조차도 묵살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는 세만금 젠버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졌다며 부지선정이 진흙탕 젠버리의 시발점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23 세만금 세계 젠버리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제안을 전북도에서 검토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안입니다. 2011년 2월 이명박 정권단시 한국스카우트연맹은 한국스카우트 100주전을 기념하며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유치 선포를 하고 200만평 이상의 부지를 제공해야 할 국내 후보지 중 세만금을 2015년 9월 현지 실사 등을 통해 2023년 세계 젠버리 개최지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박근혜 정부의 여가부는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기재부는 국제행사로 승인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젠버리는 정부 주도의 국제행사가 된 것입니다. 이후 2016년 8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23년 세계 젠버리에 대한 정부 지원 입장을 밝혔고 2010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세만금 현지 실사를 통해 적격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약 1년 동안의 유치 활동을 통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아제르바이자에서 2013년 세계 젠버리의 세만금 유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세만금 세계스카우트연버리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여가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명확히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준비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성찰도 없이 마치 간척지가 이번 젠버리 파행의 이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세계젠버리지원부처라며 역대 전북도지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챙겨보겠다는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정부 여당의 무개념, 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만금 세계스카우트젠버리지원특별법상 주무부처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입니다. 먼저 젠버리특별법 제2조 및 23조에 따르면 세계젠버리 조직위의 설립은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젠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계획의 승인 권한도 여가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정부지원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여가부 장관의 임무이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조직위원장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는 고시하는 것도 여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젠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국무총리와 기재부, 교육부, 여가부 장관인데 반해 전라북도 도지사는 위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젠버리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 폭염대책, 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문제에 대한 진부의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인데 이는 조직위와 여가부의 업무이지 전북도의 업무가 아닙니다. 아울러 세계 젠버리 총 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은 2021년 156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인 2022년에 398억 원 그리고 올해 617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전체 예산 중 870억 원 즉 74%의 예산을 조직위가 집행했으며 전북도가 집행하는 예산은 265억 22.6%에 불과합니다. 법적 권한과 책임을 봐도 투입된 예산과 예산의 집행 주체만 봐도 세계 젠버리 파행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책임은 국정 총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은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되며 세계 젠버리에 대한 전폭 지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개형식에 직접 참석하여 스스로를 선배 스카우트라 칭하며 전세계 스카우트라 멋진 추억을 만들라는 덕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대통령은 뒤로 심고 전라북도의 책임을 돌리는 정부 여당의 꼬리 자르기 대응이 괴탄스럽습니다. 지난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전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그리고 전라북도의 도의적인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1년 반이 돼가는 정부 여당은 최소한의 양심과 겸여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임 대통령의 메시지를 빌미삼아 전정부 비난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간 2중 3중 차별을 감내했던 180만 전북도민이 이번 젠버리 파행과 세만금 조기 퇴행으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개념 무책임에 전북도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특히 세만금 개발에 젠버리를 악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세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세만금 개발과 세만금 젠버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미 세계 젠버리를 유치하기 전에 세만금 신항만 세만금 전주강 고속도로 동서도로 남북도로는 예탈을 통과했으며 세만금 신항 예타면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 중 하나이며 당시 함께 예탈을 면제받았던 김천 거제 남북 내륙철도 4조의 6천억 원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세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세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고 전북의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세만금을 국제의 다유도시이자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세만금 개발을 위해 세만금 젠버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만금과 전북도는 그리고 180만 전북도민은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세계 젠버리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지역국회의원 일동은 세계 젠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 전북지역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정부의 무능, 무개념, 무책임으로 점철된 세계 젠버리 파행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지역국회의원 일동 김성주, 김수홍, 김윤덕, 신영대, 안우영, 윤중벽, 이원택, 간병동 김성주,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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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